안녕하세요.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총학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바로 BMW X7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한국에서 6인승과 7인승 두가지로 딱 출시가 되었어요. 30D도 있고 40D, 40I, 50I, M50D, M50I까지만 딱 한국에서 출시가 되었고 와 신차가가 정말 너무 비싸죠. 1억 2천에서 무려 1억 6천까지 합니다. 상당히 부담되죠. 첫번째 모델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차량이죠. 첫번째 모델은 바로 이 차인데요. 어제 매입한 차량. 저희 매장에서 어제 매입한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입했을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아무 흠이 없고 광택도 할 필요 없는 말 그대로 샛빙 차량이죠. 보시면 모델은 40D X드라이브. X드라이브는 4륜구동이죠. 22년 7월 23,000km, 1억 1,700km입니다. 브라운 시트가 장착되어 있고 실내의 공간은 똑같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메모리 되어 있고요. 로고트림도 브라운과 검정색, 블랙의 톤이 들어가고요. 시트의 상태도 예쁜 상태죠. 전동 시트 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스웨드로 마감재가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차량입니다. 그리고 14.9인치의 디스플레이 화면이 공개되었고 아주 예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멋진 차량이죠. 차선 인털 기능 같이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반절까지 다 되는 차량이죠. 23,000km 연료는 이 차는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완전 무결 완벽한 차량이죠. 보통 이 차의 경쟁 모델로는 벤치의 JLS,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렉소스의 LX모델 정도 있겠죠. 조금 더 들자면 링컨의 네비게이터도 아마 경쟁 모델이죠. 네비게이터는 너무 박스카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이 차보다는 좀 아니죠. 이 차가 훨씬 더 예쁘죠. 크면서 예쁜 차. 이 차의 전장 길이는 5,180m. 하지만 네비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훨씬 더 길죠. 그리고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도 있죠. 그 차도 이 차의 경쟁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역시나 그 차 역시도 캐딜락이라서 너무 깁니다. 그렇게 긴 차는 거의 뭐 좀 그렇죠. 저는 그래서 멋지고 웅장한 차량, 바로 X7 차량. 저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우디오의 Q8 모델도 있잖아요. 그 차도 있지만 너무 둥글둥글한 거북이 같은 스타일 같고 저는 이렇게 멋지고 세밀한 차량으로 저는 좀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BMW X7 모델. 이 차량 완전 무사고죠. 추천드릴게요. 이런 차량 한번 타보십시오. 정말 멋진 차량이죠.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두 번째 모델은 바로 7인승. 보통 이 차는 7인승과 6인승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20년식이고 5만5천키로입니다. 그리고 8,990만원 완전 무사고 헤드업 있습니다. 그리고 썰루프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가 들어간 좋은 차량이죠. 타이어 트레드 70% 정도 남았습니다. 뒷좌에 모니터 그리고 블랙박스 그리고 공조기 그리고 네비게이션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내 공간 그리고 썰루프가 파노라마 썰루프가 장착되어 있고요. 보통 3열까지도 전부 다 개방감 있게 볼 수가 있어요. 멋진 차량. 그리고 스타트 모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비 메뉴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컴포트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이 차량 괜찮죠? 멋진 차량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네요. 이 차량 추천드립니다. 이 차량 디자인은 구형 디자인이죠. 램프가 좀 다릅니다. 머플로도 좀 다르고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 좀 다릅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바로 이 차입니다. 이 모델은 보시는 것처럼 전면부가 부분 변경된 차량이에요. BMW X7 신형 모델입니다. 외관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 부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앞에 범퍼와 뒤쪽 부분이 약간 많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 약간 웅장함 그리고 존재감을 약간 더 럭셔리하게 드러낸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앞에 눈이 좀 달라졌어요. 기존의 갈고리에서 일자형으로 두 개 램프로 바뀌었죠. 그리고 밑부분도 약간 기역자 모양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뒷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머플러가 부분 변경이 좀 되었어요. 이렇게 신형으로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혹시라도 신형 원하시는 분들은 이 차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가격 현재 1억 4천 100만원. 23년식이고 12,000km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외관의 디자인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실내는 이렇게 멋진 베이지 톤이 들어갑니다. 좀 다르죠?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그리고 이렇게 파워 트렁크 기본 헤드업 디스플레이 트렁크의 공간 나머지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면이 완전 좀 달라졌죠. 그리고 후면 부위는 좀 더 얇아졌고 얇은 3차원 리어 램프가 들어갑니다. 약간 정교해졌죠. 좌우 램프를 연결해서 약간 고급스러움을 좀 더 연출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나죠.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멋진 12.3인치의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와 14.9인치의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운전자 중심으로 완벽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이 좀 다르죠?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 부분은. 자,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1억 4,100만원 성능 점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하고 미세누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준 신차급 차량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차량 추천을 또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 또 보겠습니다. 다음 모델은 바로 이 차입니다. 22년식 휴발유 모델 이 차량 자, 이 차량 역시나 멋진 차량이죠. 1억 1,300 디자인 퓨어 7인승 모델 자, 22년 6월 12,000km예요. 멋진 차량이죠. 그리고 역시나 디자인은 약간 구형입니다. 12,000km 와, 정말 주행거리 진짜 안 탔어요. 이 정도 주행거리라면 너무 짧은 주행거리죠. 자, 성능 점검 볼게요. 보시면 완전 무사하고 차량 그리고 미세누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깔끔한 차량 12,000km 일단 주행거리 자체가 거의 안 탔기 때문에 거의 준신차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깔끔한 차량 실내는 전부 브라운으로 되어 있어요. 멋진 차량 이런 차량 한번 타보시면 한번 푹 갈 겁니다. 정말 멋진 차량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의 공간 타이어 트레드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듀얼 모니터가 이쁘게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운전석의 모습도 14.9인치의 디스플레이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차량 다음 차량 또 볼게요. 자, 다음 모델은 이 차입니다. 이 차 한번 볼게요. 자, 9,900만원 저희 매장에 무려 한 30대 정도 있습니다. 자, X7이 30대 정도 있고 자, 그중에서 제가 오늘 딱 6대만 추천드릴게요. 자, 이번 모델은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 7인승 모델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이고요. 그리고 21년 8월 4만 1,000km입니다. 구형이죠. 구형 같은 경우에는 하단 범퍼가 일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디귿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램프가 이런 식으로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머플러가 하단 범퍼가 좀 다릅니다. 구형과 시형이 좀 다르죠. 자, 실내는 이렇게 멋지게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거의 다 동일한 옵션이기 때문에 따로 뭐 옵션 타이어가 좀 많이 달았네요. 자, 에어선스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스타트 버튼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메뉴 조절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성능 점검 완전 무사고 미세니어 전혀 없음 자, 9,900만원 21년식이에요. 그리고 4만키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생각보다 잘 나갑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음 모델 또 볼게요. 자, 다음 모델 9만키로 탄 건 좀 너무 많이 탔죠? 이 차는 좀 9만키로 탔습니다. 9만키로 이 차량은 좀 좀 그렇죠. 20년식의 9만키로 자, 이 정도 가격이면 다른 차 추천드릴게요. 조금 애매합니다. 너무 많이 탄 것 같아요. 자, 다음 모델은 바로 이 차 추천드릴게요. 이 차량 M 스포츠 팩입니다. 그리고 40i X 드라이브 큐발료 차량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인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너무 멋진 차량이라는 점. 자, 이 차량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차량 자체가 일단 너무 끝내줍니다. M 스포츠 팩이라서 앞에 보시면 M 범퍼가 들어가죠. 그리고 휠 자체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브라운 시트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약간 디자인이 좀 다르죠? 시트 디자인이 그리고 전동 같이 들어가고요. 트렁크 러비지 스크린 들어가고요. 안쪽에 보시면 3열 시트 안쪽을 쑥 뉘워줍니다. 자, 완전 모사고 차량 그리고 자, 2열 공간도 이렇게 정말 멋지고 정말 패밀리카로서 정말 이렇게 고급진 차량이 또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그리고 공조 프로토 시스템 이렇게 뒷좌석에도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14.9인치의 멋진 어라운드 뷰 멋지죠? 디스플레이 화면이 정말 큽니다. 실제로 보시면 너무 커요. 너무 커. 자, 이 차량 시트 자체가 아직도 거의 새 차 느낌이 많이 나죠. 자, 이런 느낌 어때요? 괜찮죠? 자, 신차 물론 중고차지만 신차 느낌으로 탈 수 있는 차량 오, 저는 뭐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완전 모사고 차량 미세니온 전혀 없습니다. 이런 차 너무 좋죠?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다음 모델은 또 2차입니다. 6인승 모델 M 스포츠 백 6인승 하얀색 바디입니다. 아무래도 하얀색 바디가 가장 잘 나가잖아요? 이번에도 M 스포츠 팩입니다. 6인승 그리고 1억 1,700 완전 무사하고 1인 신조 22년식 2월 그리고 2만 7천 킬로 와, 주행거리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경유 모델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갈고리 두 개 들어가죠? 그리고 하단 범퍼가 정말 너무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확실히 M 스포츠가 M 범퍼가 확실히 이쁘긴 이쁜 것 같아요. 일반 범퍼보다는 확실히 더 좀 디자인이 훨씬 더 달라 보이고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뭔가 좀 가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누구나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매연의 2%입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예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미세니어가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한 차량.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그리고 도색조차 하지 않은 차. 이런 차량 한번 타보십시오. 도색도 안한 차. 정말 관리를 잘했다는 거죠. 22년식 2만 7천 킬로 1억 1,700 와 휠기수도 없고 완벽한 차량입니다. 그냥 조용히 탔다가 조용히 판 차예요. 실내는 멋진 베이지가 들어갑니다. 때가 탈까봐 이렇게 시트를 검정색을 좀 씌워놓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듀얼 모니터 그리고 3년까지 멋진 개방감 느껴지는 파노라마셀러프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와 멋지죠. 14.9인치라 된다니까 너무 멋집니다. 반자열되는 모습 정말 끝내주는 그런 차량이죠. 디젤이지만 정숙하고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고 승차감도 정말 훌륭해요. 확실히 BMW X40D가 대한민국에서는 이만한 차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차량 비교 경쟁모델이 있을까요? 사실적으로 거의 디자인 면에서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너무 웅장하잖아요. 이런 차 아마 따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 거의 뭐 경쟁모델 자체가 사실 있긴 있지만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없습니다. 이 차가 최고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음 모델 한 대 더 볼까요? 자 4만 킬로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퓨어 6인승 모델 1인 신조 차량이고 완전 무사하고 9,499만원 21년식 4만 킬로 자 멋진 차량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M범퍼로 되어 있고 디자인 6인승입니다. 검정색은 아니고 다크 그레이 색상이에요. 다크 그레이 색상. 시트는 검정 시트예요. 검정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휠기수도 별로 보이지 않죠? 타이어 트레드 한 80% 그리고 듀얼 모니터 전동 메모리 그리고 또 실내등 있고요. 그리고 파워 트렁크 있고요. 이런 식으로 트렁크의 공간 러비지 스크린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내뷰 옵션 에어소스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갑니다. 어때요? 괜찮죠? 블랙박스 저는 너무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의 뭐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네요. 사실 이렇게 완전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니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 그냥 웃음이 나오는 차예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좀 즐겁고 행복함이 좀 느껴지네요. 그런 차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차량입니다. 9590만원 M 스포츠팩 자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M 스포츠팩이 디자인이 확실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젊은 분들도 상당히 이 차량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자 9590만원 20년식이고 6만 5천키로 자 경유 모델입니다. 자 이 차량 그리고 성능 점검 매우는 2%예요. 그리고 완전 무사고입니다. 그리고 미세니유가 전혀 없어요. 깨끗하고 좋은 차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어라운드 뷰 옵션 들어가고요. 블랙박스 듀얼 모니터 뒤쪽에 썰루프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워트렁크 그리고 앰비언트까지 전부 다 잘 작동이 됩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 대략 한 70%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검정 시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고급지죠. 레그룸 공간도 상당히 많이 남아요. 하얀색 바탕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해서 BMW X7 차량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멋진 차량 많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